아이씨 뭔데요? 그거 아냐 네일? 검색 검색 샵 에? 샵 네일샵이요? 해시태그 얘기하는 거예요? 어 해시태그 검색 이야 진짜 이런 사람이랑 촬영 못하겠다 썸네일이랑 해시태그는 다르죠 그죠? 다르죠 아 정말 아 비슷한 죄송한데 촬영 거부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십쇼 잘 먼저 하세요 아 예 선생님 먼저 하십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수 송중기 씨와 오늘 게임을 벌일 최고수 배우 양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찮은 양경원이랑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송중기입니다 신조어요? 아 제가 또 저 신경원이에요 별명이 신경원 어 나 자신 없는데 4만 6 아 저 어딨라 5초요? 5초요 어 저번에 경원이가 알려줬는데 첫 첫 첫 첫 아 아니 근데 쓴 데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해? 하찮아요 하이 지금 하나 하찮아서 진짜 하나, 둘, 셋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? 피디님이 아니 이건 연습게임이죠 연습게임 어 그래도 돼요 하이씨 또 뭐였지 에페시 힌트 귀여운 거 아 아니야 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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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뭐라고 했는데 봐봐 네 거 훔쳐 봐봐 우와 아 이거 누가 알려줬어 이거 애교 빼빼로 시치미? 아 단어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이 형이 빼빼로 CF 찍고 싶어 봐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피디님 너무 보채시는 거 아니에요? 천천히 한 번 맞힐 수 있는데요? 천천히 하게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1대 0 짜리는 생각 예 할 말 한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겠다 뭐 어 할 건가요? 저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? 저요? 많죠 몰라 몰라 저는 뭐 다 뭐든지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? 한문 아니야 한문? 힌트 집에서 가족들끼리 쓰는 말 여기서 이렇게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맞춰요? 긍정이에요? 부정이에요? 긍정 긍정? 아 이거 아닌데 내가 하는 비담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저요? 경원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제가 하이스토리의 비담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되냐 하이스토리의 비담 하이스토리의 비담 하이스토리의 비담 하이스토리의 비담 팬 아저씨 왜 줄여요 근데?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힌트 좀 주시죠 힌트 원하십니까? 송진규 씨 아뇨 전 할 수 있어요 전 원합니다 전 다음 힌트를 노리겠습니다 팬 여러분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팬 아저 땡 땡 아니 이걸 누가 만드는 거지? 이거 어? 이거는 진짜 팬 아저다 오다가 말았어 지금 뭐가 오다가 너무 할까? 팬 아 저 저질 저한테 왜 그래요 진짜 오늘 팬이 아니어도 팬 아니어도 팬 아저 이걸 어떻게 맞춰요 에이 그걸 왜 줄여 차라리 팬 여러분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가 더 공감입니다 아 이거는 동점이에요? 야 너 진짜 맥주 하나만 주세요 바로 스피드 퀴즈인가요? 네 제가 바로 이겨서 분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세요 3 2 1 네 정답 양경원 사랑해볼 시작 아이 참나 예 본인 작품학이 있나요? 홍준기 늑대소년 아이씨 아 이게 우리 작품들이구나 아 연습이에요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이제부터 나 보는 건데요 네 경원 기생충 본다 야 좀 더 앞으로 가 중기 건축학 결혼 아 아 중기 건축학 결혼 아 아 아 적기적인 근육 형이랑 친한 배우인데 손예진 누나 같은데 중기 첫사랑 사수 걸기대 중기 클래쉬 중기 야 이거 너무 저거 아니야? 경원 내 머릿속에 지우게 야 아 중기 씨 죽어먹기 있나요? 아니 뭐 그냥 그냥 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예진 누나 형은 형 누나 못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누나 다 이후로 얘기 안 한 거야 야 안 보인다 중기 곡성 곽도원 형이 외지인 잡으러 가는 그 장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? 곡성을 제가 10번 넘게 봤는데 몇 개 준비되어 있나요? 스피드 있게 다 해주셔도 돼요 오케이 나왔다 중기 취소 취소라는 영화가 있나요? 아 어? 다 보내셨 중기 타짜 아닌데 아니에요 네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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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글자라고요? 뭐가 왔어 아 아니 다시 갔어 아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에? 이거 그냥 여기 어디 찍은 거 아니에요? 버닝 에이 야 버닝 저 미장센이 있네 중기 미량 미량 아이씨 진짜 형 방금 이창동 감독님한테 진짜 신뢰한 거야 아니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살 아까 미장센이 어쩌고 그러지 않았어요? 우리 삶 그러니까 이 미장센이 전 세계적인 거장 너무 독보적인 미장센이잖아 저는 맞췄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진짜 삶에 진짜 우리 우리 동네 있을 법한 지금 제가 앞서고 있죠 주민님 말고 정원이사 아 아 박빙인데 알깍이를 하셨는데 예? 네 진짜 알깍이요? 아니야 아니야 ㅋㅋ 아 yen ciao 와